Hunger War 이럴 수가... 이게 뭐야? 서. 다시 한 번 하체 명령을... 쩔잉! 쥬밍 스폰트! 어? 으아아아! 진짜 치사하다! 합체 도전이 이러는 법이 어딨어! 아무리 강력한 힘이라도 하나로 합체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법 받아라! 럭스, 어쩔 수 없어! 이대로 공격해야 할 것 같아! 급하면 빵 따로, 햄 따로, 치즈 따로 먹는 거지 뭐! 간다! 디렉트리 드라이브! 디렉트리 드라이브! 으아아아! 샤브! 받아라! 하이어브레스! 으악! 으으! 계속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라키오! 아이킬러! 돌격! 야호! 이런 가벼운 공격엔 흠집 하나 나지 않는다! 역시 합체하지 않고 힘이 전해로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되면 총 공격이다! 따로따로 공격! 파이어브레스! 몇 번을 해도 마찬가지다! 파이어브레스! 선트랙! 베리오! 지금이야! 무한한 짓이냐! 조용없어! 라이프닝 스킬! 더! 이..이게 무슨..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정화와서 팀이 생겼어! 우트라 타이로 교장! 우트라 타이로 교장! 우트라 디버스터! 엑스! 페르시노사우루스의 사슬 체인을 조심해! 에이 걱정마! 하나로 합쳐진 우트라 디버스터 엄청 세! 샤브에! 좋아! 소닉 대쉬! 아..이게 뭐야! 위험해! 일단 파워부터 하자! 고! 체인지! 고! 체인지! 쇠곡! 미술 페이오! 렉스! 푸르듬 파키 디스크를 사용해! 쇠는 얼려버리면 부수기 쉬워! 알았어! 바퀴 이그리션! 사슬 체인을 꽁꽁 얼려주마! 얼어붙은 심당을 깨무수는 정의의 박치기! 라이스 스톤 철을 pec! 발수기!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명룩의 추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